뭐지? 즐거웠어 하룻밤 보냈다고 아는 척하면 아마추어 알지? 좋은 하루 비온다 비온다 아 나 진짜 생각할수록 진짜 열받네 오랜만에 밥좀 사달랬는데 큰 라면이 뭐냐 이거 진짜 아 나 이제껏 완성하라 나 집에 쫓겨났어 얘 이것도 변 사주는거야 아 왜 쫓겨나 또 집에서 나 취직도 안하고 맨날 동만축낸다고 나 오늘 아침에 또 카드깔 정지시켰어 아 오래 살고 볼일이네 어? 잘나가더니 밤에 홍태자 이주원이 무일푼 알거지야 이제? 야구인? 앞으로 어떻게 할건데 아 뭐 어떡해 아 멀리 떠나고 싶다 오케이 아 아 뭐해 정신 사납게 빨리 라면을 풀어 아 있어봐 지금 어? 지금 클라이박스야 이 부분이 지금 아 아 해야 될텐데 아 이 젠시도 야 라면을 먹때면 휴대포마다 한가지 말하라고 아 야 아 이게 지금 와꾸가 장난아니야 이거 애들이 어? 좀만 있어봐 내가 다 단면이 이거 씨 대박인다 이거 씨 아 너는 진짜 모른다 야 인마 거기 사진 인마 그거 다 그 걔네 진짜 사진 아니야 다 포온거라고 응 아 아 니가 모르는 소린데 이 와중에는 진짜 어? 와꾸가 장난 애들이 있거든 어? 내가 이중에서 진짜 딱 되잖아? 그러면 내가 친구 소개시켜주고 후회나 하지마 그때 가서 아 아 너 진짜 아까 아까 오케이 답좋았어 하하 하 하 안녕하세요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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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럽게 났어 어떤 더러운 새끼들이 아 매너덕시 야 왠 비냐? 아 오늘 오디션은 어떻게 됐어? 말도 마 내가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양아치 새끼들 아 왜 또 아니 단토리가 찍는 주제에 어? 야 10분짜리 하나 찍으면서 감독이랑 감독 어? 진짜 감독이라고? 완전 각지랑 각지랑 다 하는 거 진짜 내가 아 하 진짜 그 같은 세상이야 아 놀라운 세상 그냥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놀러 나갈래? 놀러? 자 가름내떠러 가자 자 가름내떠러 가자 좀 더 안 할까? 아직도 안 할까? 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